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굿모닝. 비오는 거 같은데. 아니요. 이 아침 일찍 왜 부르셨습니까? 왜 안 주시지? 여기 어디죠? 뭐야. 못해요. 자, 폐의식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. 이제 저희가 6집 앨범이 발매가 돼요. 그 6집 앨범에 성공을 기원하면서 번지점프를 마지막으로 폐의식을 진행합니다. 원래는 저번에 우리가 담력대에 두 팀이 우승을 했잖아요. 맞네 맞네. 네, 어드벤테이지를 주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번지점프는 위험하니까 뛸 수 있는 분들만 지원을 받아서 뛰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뛰면 점수 받아요? 잘했다고 해드릴게요. 저는 하고 싶어요. 나 못합니다. 저도 못합니다. 한 분 더? 저 해보고 싶긴 한데 놀이기구 잘 못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럴 수 있어? 뭐한다면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.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. 할 수 있어. 오오, 까매! 파이팅! 그럼 나머지 안 뛰는 멤버들이 응원을 조금 열심히 해주시겠어요? 네. 아,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해야 돼. 열심히 해야 돼. 뛰면서 어떤 멘트를 외치고, 뛰고, 멤버들이 좀 정해주시면 좋죠 맞아 저희가 맞추면 안 돼요? 뭐라 했는지 Persa 그럼 스태프분들이 맞추는 걸로 해주세요 우와! 맞추면 뭐 있어요? 그만해 아직 없어오 곧 mania 오늘은 아프라이즈 무서워 나 지금 약간 무서워하는 내 모습이 좀 났어 왜 귀여워? 괜찮아 언니만 믿을게 나 왜 믿어? 나 첫 번째야 그게 약간 마음의 안정이 돼 언니가 뛰었다 나도 뛰면 되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화이팅 가자 아 무서워 안녕 화이팅 어때? 진짜? 괜찮아 할 수 있어 내부세요?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 네 아니 이쪽으로 뛰어야 하는데 상판 니타 어디있어? 어디있어 니타 니타 티만아 어떡해 조심해 조심해 어떡해 안 돼 별것 같아요 들어야 돼 멋있다 1 1 2 2 3 2 4 3 1 3 4 5 5 4 없네 괜찮아 아 아니 멋있어 아니 멋있어 네 멋있어 되게 멋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시원했어요. 그냥 저 진짜 행복해요. 지금 저 무서워하는 제 모습이 좀 낯설어요. 진짜 떨려 이 말은 많이 했는데 무서워라는 말을 진짜 잘 안 하는데 아 너무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아 진짜 웃기다. 카메라 가져 어디 타. 언니 또 뛰어봐. 또 뛰어. 언니 근데 말 안 하고 뛰지 않았나? 아 저거 가요. 파이팅 한번 데리고 가세요? 파이팅! 영주 파이팅! 파이팅! 무슨 진짜 귀엽다. 영주야 그거 잊지마! 얘기해줘야 돼! 잊으면 안 돼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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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스윙도부터 하네. 오오오오! 할 거야? 감사합니다. 아! 아! 다운다고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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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no 이! 영주 년이 미르ут demands 영주가 진짜 무서워했거든요. 그런데 그걸 진짜 극복하고 뛰어진거 잖아요. 그래서... 약간... 염주가 살짝 더 멋있지 않았나 어떻게 저 어디서도 다닌다 아니 여기 다 모이잖아 아니 염주가 더 이거를 이 반동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 대박 대박 우와 대박 귀여워 이거 왜 하는게 하여튼 와 봐 우와 이게 우와 이거 뛴다고? 우와 우와 그 꿈에서 떨어지는 꿈 꿀 때 높은 곳에서 계속 떨어지면 그 철렁한 느낌 계속 나다가 꿈이니까 끊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꿈 현실판이었어요 그게 실제로 오늘 느꼈어요 나이스 어때? 진짜 멋있어 아니 근데 염주에서도 다리를 벗고 있었어 야 다 찍었어 중력을 거스르는다 와 얼굴에 창백해졌어 아니 거기에 서너? 한 명 한 번 더 타면 안 돼요? 네 기타 언니 말 못했대요 저 말 못했대요 아 맞아 언니 말 못했대요 말 못했대요 우와 대박 진짜 진짜 대박이다 어 멋있었어요 다들 번지하자마자 딱 멋있게 뛰어내려가지고 뛰고 싶었는데 오늘 치마를 입고 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요? 올라가 아까 말 못해가지고 다시 하기로 했어요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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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? 아니 다리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? 주가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저 영상도 받았어요 힘들 때마다 보려고 오 독사 대박나자 신어 사랑해 오 언니 하얀다 아 어떡해 아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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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이팅 좋아 한마디 해줘요 조심해 심오 아 원치 신어 사랑해 유아 와 대박 대박 아 아 오 너무 무서워 아 어 왜 이렇게 여기가 와 너무 무서워해 기타 언니가 너무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걸 즐겨하는 그 즐기는 모습이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2시 앞에 안 들였어 앞에 방금 안 들였어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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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그라운드 최고예요 홈그라운드 저는 오늘이 가장 인상이 깊습니다 맞아 특히 우리 영주가 뛸 때 번지점프에서도 다리를 젖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 의욕이 생긴 하루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번지점프가 가장 즐거웠습니다 정말 저 친구들 저 대단하고 진짜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고마워요 와우 내가 못하는 거니까 진짜 오늘 진짜 되게 감명 깊은 하루였습니다 와우 저도 정말 고르기 힘든데 저는 팔교가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와우 저도 영주와 함께한 팔교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와우 저는 역시 오늘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너무 행복해 보였어 진짜 진짜 나 너무 행복했어 저번 거랑 너무 약간 정반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언니 갈라쇼도 해줬잖아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진짜 울 뻔했어 아 진짜? 울지마 나 울면 안 돼 멘트를 마지막 엔딩 멘트로 하면서 끝내볼까요? 독사 가자 가보자고 아이고 이거 말자 시작 독사 가자 가보자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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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ו